네 이곳은 영흥면 내리에 있는 장경리해수욕장 인근입니다.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장경리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이 뒤편으로 보이는 대지두필지 그리고 모텔 바로 옆에 있는 대지두필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펜션단지 또는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자 합니다. 그리고 대지로 다 되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바로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개발행위 없이 여러분들이 바로 전원주택 또는 세컨하우스 그리고 펜션 등 여러가지 이유로 여러가지 목적으로 여러분이 사업을 바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010-5254-3016 김성수에게 연락주시면 여러분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가격과 또 여러분들이 사업할 수 있는 모든 서포트를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나윈 건사무소 김성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